1. 이승민의 결혼 뭐해 이승민? 빨리 나와. 나 너랑 꼭 해야 돼, 계약 연애. 까먹었나 본데, 나 오진아야. 사귀면서 좀 좋아해 주니까 만만해 보여, 내가? 더 이상은 못 하겠다. 이제 헤어지는 거야. 계약도 다 똑같네, 상처 주는 거야.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일걸? 안녕하세요, 진아 남자친구 이승민입니다. 진짜 신기하다. 진아 처음에 노래 부르는 거 봤을 땐 되게 멀리 있는 존재하다. 지금은 내 옆에 있잖아요. 진아는 멀리서 봤을 때보다 가까이서 봤을 때 더 괜찮은 사람이에요. 이젠 나한테 진심이에요? 너가 이승민이야? 다 안 봐서 알겠네. 땅치는 거야. 우리가 인사 주고받을 사인가? 내가 널 어떻게 반가워하겠어? 너 설마 진아한테 아무 얘기도 못 들었어? 무슨 얘기예요? 진아를 그렇게 보내면 어떡해? 야, 이승민. 앞으로 똑바로 해. 이제 진짜 안 봐준다. 나는 왜 안 되는데? 그놈의 오진아 오진아. 걔를 왜 나한테서 찾아? 걔 다 네가 가져야 되는데? 맨날 당연하게 네가 갖겠다고 나서는 거 진짜 짜증 난다고. 전교생이 들락날락 거리는 이 기회를 놓칠 순 없지. 셀럽이 되고 싶은 관점 여러분 함께하시죠. 딕탁딕탁 충격실화 충격실화. 왜 또 오바야. 암마 가찌나? 여기가 민지 누나 거라고요? 응, 네 명이야. 저 얼마나 부장고예요? 아, 뭐야, 웃어, 웃어. 으이그, 바보. 인공호흡이라도 해줘야지. 역시 안 숨겨지는 거구나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